너무 재미없죠. 저랑 따로 빠질래요? 아 혹시 아이스크림 먹을래? 와 너한테서 좋은 냄새 난다. 친구들이 딱 도왔는데 냄새가 좋은 거야. 토을 보러 다 좋은 냄새 한다고 하대요. 누가 무슨 냄새 이러는 거야. 제가 나도 모르게. 미친만 말이야! 제가 혼자 나이 봤는데 너무 고액포인해서 많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유튜버가 돼야 제가 뭐 농담이랍시고 우와 근데 그 말이 너무 느린 거지? 썩어 뭉들어진 로돌프 머리띠. 내가 빌려왔는데? 네, 안 해. 트리도 내가 갖고 왔는데 지금 그럴 그럴 그게 아니야. 진짜 추워 죽겠어요. 지금 머리띠 할 지금 운동화 아니라고! 왜 못 들어요 지금? 화장실에 뭘 나오냐고요? 확인 안 해봤는데? 아! 괜찮아요? 식물들의 걸음주지 뭐. 근데 오늘 여러분 그 우리 얼굴 색깔이 약간 그 사진 편집할 때 왜 컨트라스트, 컨트라스트 아니고 뭐지? 색채 뭐지? 바이버런스, 세츄레이션. 세츄레이션 살짝 올리면 왜 약간 주황색끼 올라가잖아. 근데 입술 약간 주황색 빛 되고 요런데도 약간 주황색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뭔가 코랄 코랄. 코랄 코랄. 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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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 뭔가 화질도 뭔가 브이 이런 느낌. 토이 내년 유행 컬러가 피치예요. 그러면 피치에 맞게 로즈텍이 세팅값을 바꿨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갑자기 그대. 돌봄아 살짝 오렌지 황토인데요? 지금 이건 토예요 토. 황토빵은 좋아. 난 황토 좋아. 황토빵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뜨끈한 황토빵, 뜨끈한 소금방, 뜨끈한 뭐 구슬 돌방 이런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 파바존스 브라우니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이거 어떻게 먹는데? 왔다.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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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오빠. 야, 아니 도대체 왜 초록색을 입고 와버린 거야? 아니, 나 오늘 크리스마스 그거 라이브니까. 맞춰 입으려고. 초록색 일부러 입었는데. 크로마키 하는 거를 심각을 못하고. 괜찮아요, 귀엽잖아요. 아, 코라 안 살았네. 뽀빠, 뽀빠, 뽀빠. 야무지게 한 입 먹어봐. 이게 뭐 설명이 뭐라고 했냐면, 뭐 어쩌고 어쩌고 비건 치즈 뭐 명문, 명문 어쩌고 비건 치즈를 써가지고 올려가지고. 명문? 몰라. 아, 명문대 출신이에요, 이거? 아, 모르겠어요. 그런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왜곡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잠깐만, 선생님 잠시만. 응. 앞접시 줄게. 그거 너 앞접시다잉. 모자 모자. 괜찮다. 맛있는데? 응, 괜찮다. 완전 비자 맛 같은데. 아니야? 치즈 아닌 거 맞지? 완전 비자 맛인데, 너무 맛있다. 오나먼트의 비자 먹방이래요. 여러분들 식사하셨어? 아, 요즘 입맛이 왜 이렇게 소화해? 언제 너 점심 드셨어? 아버지. 뭐, 점심 드셨어? 나? 나 완두각도 가나? 나랑 진짜 안 어울린다, 그치? 하나, 둘, 셋, 끝. 하나, 둘, 셋, 끝. 하나, 둘, 셋, 끝. 끝. 아빠 전신 사랑합니다. 맛있네요. 물개장 먹고 싶어요? 느끼해요? 물 올려줘요? 너 먹을 거야? 나 3조각 5. 5도 먹을게. 일단 이것도 먹고 그것도 먹을 거야?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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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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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궁금한 거죠? 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라면을 가면 우리가 1인당 1라면식 가는 거예요, 아니면? 1일 가야지. 우리는 물옆기가 다르니. 그러면 난 이제 그만. 다들 피석 2조각 정도 먹지 않아요? 아니, 진리잖아. 물음표 하지 마라. 물음표 하지 마라. 물음표 하지 마라. 오븐 스파게티도 먹어야지. 윙도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외국만 먹는다고 안 먹으면. 그러면 이 정도는 나도 4조각은 먹어. 그럼 먹어야지. 지겨서 못 먹는 거예요. 그게 못 먹는다는 거야. 이모! 무슨 말이에요? 아빠야. 넌 아빠야. 이모! 무슨 말이에요? 웃었대요. 웃었어요? 그리, 그리 손잡고 어제 좋은데 후회해놨다면 좋겠다. 오늘 왜 이렇게 귀엽냐는데요. 진짜 잘 먹으면 더 귀엽을 거야? 미친! 요즘에 내리막힌 거고 둘러나이잖아. 미친! 눈사람처럼. 흰색 롱태리 거. 진짜 간략다. 왔어요. 꺼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꺼보겠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 실망 안 할 자신 있어? 네. 현실 세계에 옮길 환영해요. 실망 안 할 자신 있어? 응. 형탈 안 받을 자신 있어? 넥스테이지 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강정 선배가 송석이라고? 강정? 강정? 닭강정이야? 누가 요정이야? 강민지겠지? 저 이장운데요. 저 이장운데요. 저 판매임. 난 뭐냐고? 박나래겠지 뭐. 아니 저녁무였는데요? 짜증나. 저녁무였는데요? 모르겠다. 렛츠고. 야 제법 먹방 유튜버 같지 않니? 피자먹고 라면 먹는 거? 어디 음주 쓰죠? 우리 같은 놈들이. 명함을 내밀어. 힘들어. 야 라면을 나 갈라먹는 애들은 그런 거 못해. 순서로 보자면 대세에 따라간다는 얘기에요. 응? 먹으면 추위가 가네. 아 이거지. 모자랍니다. 하여튼 모자라게 먹을게요. 이따가. 더 먹어도 돼. 저녁에 먹을 수도 있으니까. 나도 더 먹을 수 있는데 찾는 거거든. 그쵸? 커피 미쳐. 품격 미쳤다. 커피인데 뭘 그렇게 오도덕 씹혀. 파 검더기 숯을 씹는 소리. 뮤직커피 맛있다. 훈남 스킬 쓴다고요? 훈남 스킬이요? 그게 뭐예요? 근데 왜 훈남 스킬이상? 아니 훈녀 스킬 놔두고 왜 훈남 스킹이상. 이거 재미없죠? 저랑 따로 빠질래요? 뭐 이런 거. 진짜. 이거 재미없죠? 조용하느라 저랑 가실래요? 그래가지고 가는 거. 아 혹시 아이스크림 먹을래? 뭐 이런 거. 야 진짜 피티 있었는데. 왜요? 누가 그렇게 아이스크림 사먹으러 갔는데. 누가 그렇게 아이스크림 사먹으러 갔는데. 강민지. 아이스크림 먹었어! 나 손 좀 보여주라. 어우. 우리가 손 크게 한 번 재볼래? 와 너한테서 좋은 냄새 난다. 얼마 전에 내가. 그 축가를 갔는데. 친구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냄새가 좋은 거야 제가. 손을 부르니까 좋은 냄새 난다. 내가 했거든요. 근데 누가 무슨 냄새 이러는 거야. 제가 나도 보게. 여자 냄새? 미친놈 아니야. 여성분들이 쓰는. 그 손님이 한 잔 냄새였는데. 그거를 이제. 나도 순간적으로. 여자 냄새? 아악. 그렇게 하고 나서 아악.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내릴까 이거? 내려도 돼 이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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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못 없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앵글이라도 좀 맞춰주세요. 하하하하 얼굴도 안 보여주세요. 하하하하 야 다시 해 다시 해. 하하하하 일단 초대 손님 준비했거든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랑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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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별일 오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맞아가지고요. 친구들 초대해봤습니다. 갑자기 대단한 콘텐츠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기대를 할까봐 약간 겁이 난다 이렇게 앉으니까. 하하하하 그냥 앉아서 얘기하라고요? 여러분도 있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는 못하지? 하하하하 잠시 빠져도 던지 여러분도 있으면 저희가 이제 유방용 말을 많이 하니까. 그치. 유출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한창 단톡방 뜨겁던 시절에는 정기적으로 폭파시켰잖아. 하하하하 누가 뿐이로는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하하하하 얘들아 나 지금 한번 폭파할게. 너네들 하하하하 그러면 둘 셋 하고 다 나가. 하하하하 다 나갔다가 다 같이 초대하는 거야. 하하하하 야 오랜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진짜 기분 좋겠다. 하하하하 희수가 많이 아팠어요. 하하하하 너무 많이 들었는데 희수가 많이 아팠다고. 어제 민지가 전북 쭉 꾸려주셨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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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더라. 진짜 맛있더라. 진짜 맛있더라. 우리 같이 먹었어. 하하하하 완전 직접 땄다니까. 진짜로? 하하하하 우리 오늘 릴스 찍을 건데 같이 찍을래? 어 저 지금 준비 중 거 있어요. 뭐?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노래도 같이 불러드릴게요. 비밀로 준비 중이거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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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sts la chocolate la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무슨 의미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något 너 약간 그거 같아. 약간 말하자면 영웅재 좀 캐스팅적인 영상 알아? 길커리에서 Griff찬하는거. 하하하 마이 그치 어떻게 알아? 자리가 알지 아니 너무 혼자 허해가지고 왜 그런가봐 야 근데 왜 이렇게 하얗네 그러니까 그런가봐 기분이 더 하얗는데 여기가 해를 안 봐서 그런가? 집과하긴 했어요 너는 둘 다 왜 이렇게 하냐 화면이 노랗다는 게 아니네 내가 노랗는데 타서 놀이네 너는 조작 안 먹었지? 근데 아침을 좀 늦게 먹었어요 몇시에 먹었어요? 아침이 없잖아요 2시너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처음 먹은 걸 아침이라 말할 거야 몇시에 먹었어요? 5시 반인가? 오후 5시 반인가? 얘들도 그쯤 먹었어 제가 6시에 먹었어요 너무 늦게 먹긴 했다 괜찮아요 또 금방 까지잖아요 이거 뭐 먹어요? 그럼 기분이 너무 좋아 저도요 난 아까 인스타 라이브에서 고기 먹고 싶은데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래 고기 먹자 야 고기 먹자 우리 사이에 있으니까 막내 같아요 누가야? 서술 옆에 있을 때는 어깨 점프같아 했는데 우리 옆에 있었는데 그래요? 막내미 막내미 그래도 어깨는 내가 그래도 얘네들보다 넓은데 아니 훨씬 얘네들 네 팀워스도 해요 그렇지 그렇지 키워 스포츠 이 프레임이 정말 부럽습니다 맨날 프레임 나고 프레임이 좋다 너무 좋아 프레임 너무 좋아 너무 부러워 난 좁은 편이야 어깨 되게 좁아 너무 옛날에 은하가 너무 어접이라고 그랬어? 네 서로 그랬어 열받아 맞아 애들이 약간 어접이거든 난 약간 아니에요 은하는 난 체구가 되게 작아 맞아 은하 너무 열받아 가슴 위에 얼굴부터 있다고 그 무슨 뜻이야 아니에요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뜻인가 싶은데 아니에요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왜 너는 이렇게 입고할 거면 나한테도 말해줘 나도 빨간색 옷이 있었을 거 아니야 빨간색 옷이 있었을 거 아니야 빨간색 옷이 나도 있었을 거 아니야 없나? 없을 거 같아서 제가 아무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쟤는 어떻게 저런 색깔 셔츠가 있지? 강민지씨가 사준 거예요 아 그 너네 웬만 요리가 있을 때 저도 이거 딱 하나 있었거든요 딱 하나 싫다고 싫다고 그런 거 처음 입는 걸까? 네 진짜 그러니까 저런 색깔 이거 처음 본다 그게 오늘 되게 꾸몄다 진주공주네 진주공주네 진주로 그냥 양식진주 오랜만에 나와서 신난다고 어 신나 되게 신나고 되게 오랜만이야 나도 근데 어제 한 2주 만에 만나더라고 너무 못 봤어 얘 생일날 놀기로 했는데 생일날 못 놀기로 했는데 생일날 못 놀기로 했어 맞다 아 미안해요 생일 못 놀았지 얘 올해 첫 휴가를 나랑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 가고 첫 휴가가 12월이었는데 어 다음에 여기서 쌓여있던 거를 내가 이틀 전에 동민지한테 풀었잖아 원래 이렇게 했어? 응 은하야 다음 주에 꼭 영화 보러 됐어! 뭐야 뭐야 그냥 그래가지고 화내지마 나는 그리고 심지어 은하야 화내지마 이 답장을 한 5분 뒤에 봤어 읽고 한자고 읽고 한자고 뭐라고 대답해 그러니까요 나 크게 잘못한 것도 없거든 크게 잘못한 것도 없거든 크게 잘못한 것도 없거든 화내지 마 잘못한 게 없긴 해 날도 안 잡았는데 난 몰랐는데 난 몰랐는데 알겠어 이거 오늘 새로 샀잖아 오늘 새로 샀어 이거 새로 샀어 이거 이거 제가 진짜 최근에 산 바지 중에 제일 비싼 게 얼마인데? 얼마인데 맞춰볼까? 비싸던 이거 한 8만 6초 기다려봐 내가 더 62,000원 48,000원 너? 난 뭘로 보내 야 더 올려 봐 더 올려야겠어 10만 넘넘어 88,000원 얼마야? 16만원? 이게 얼마야 도대체 16만 9천원 너 보여드려 어 디테일이 많아 이 씨 제가 그 안 지워가지고 디테일이 많아 그래서 비싼 건 알겠어 왜 나한테 오지? 이렇게 이쁘네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뭔데? 이거 뭔데? 뭐 지금 뭐해? 아니 봐 아니 그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같은데 조질이 재질이 또 어떻게 16만 9천원 내가 자동이야 어 근데 오늘 오랜만에 꺼내보니까 왜 이렇게 따지 부동적으로 살 건 아니었던 거 나 생각에 들긴 하더라고 우와 푸른 푸른 너무 귀엽다 그치? 어? 그 방정맞은 루루프 어디 갔지?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노래? 응 노래 안 될 거 같은데 아아 아 그래? 어 얘들아 저거 좀 할 거 같아 인사 한번 드리자 예 우리 이제 슬슬 갈게요 슬슬 슬슬 한 마디 없어? 응 너 키 왜 이렇게 구척이다 구척 말씀하세요 네 이렇게 주워 맥흑이 스마트에 핸드하니 웨어 사고 해야 될 거 대단하네 죄송합니다 해야 될 거 소고기 드세요 가이바이바이 소고기 먹으래요 헉 헉 어머 어머 어? 고맙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먹으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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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렇게 칼돈을 후원해 주세요. 와우, 소고기 하나 더 드세요, 이래. 어, 왜 그러세요? 어떡해. 왜 그러세요? 어떡해. 감사합니다. 책임지로 소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을 해보자! 아니, 우리 약간 후원 많이 들어오면 너는 걸로 유명하거든. 아, 그래? 이거 아예 방송 뜬 거 알아? 왜, 너라서? 아, 진짜로? 몰라? 아무도 몰라? 아니, 혼자 나이 봤는데 너무 고액 포함이 들어와서 많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손으로? 아, 나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유튜버가 돼야지 하고 농담이랍시고 우와, 나 시급 개쩌네? 근데 그 말이 너무 부린 거 같아. 내가 사실 너무 부린 거 같아. 그래서, 아, 갈게요. 아, 저 가야 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